여러분은 상양원 취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에서 서른 넘은 아주머니들이 자주 사용하는 네이트판 결시친 게시판에서는 취집하면 마음이 편해요 남이 벌어온 돈 써서 마음은 불편할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하면서 취집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아주머니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반응은 누가 결혼을 취집이라고 합니까 속이 단단히 꼬였거나 주변에 질라뿐인간만 있나 보네요 라고 말하며 취집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는 것에 화를 내기도 하고 수영카페만 가도 아줌마들 수영복 하나 사는데도 남편 눈치 엄청 보는데 취집한 여자들 진짜 불행해요 라는 식으로 취집한 여자들은 불행한 여자라 말하기도 합니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취집하면 행복하지 않다 사랑 없이 돈 보고 결혼해서 꼴보기가 싫다 저 남자랑 평생 살아야 하는 내 자신이 싫다 라는 말을 하곤 하죠. 어째 이야기만 보면 우리 여성들은 상양혼 취집을 싫어하는 분위기입니다. 주말마다 남편 밥 차리는 거 어떻게 사냐 적당히 내가 벌어먹고 산다. 세상에는 공짜 없다 상양혼 하면 며느리 부려먹는 거 당해야 한다. 공짜로 굴러들어온 노예가 되는 일이다 상양혼은. 상양혼은 자발적으로 팔려들어가는 거임. 여시들 조심해 결혼은 여자의 족쇄야 라는 말을 하는 우리 여성들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만 보면 우리 여성들은 상양혼을 싫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건 과연 사실일까요? 그녀들의 본심을 보여드리죠. 사람의 본심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극한까지 밀어붙이거나 권력을 줘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극한까지 간 여자의 발언을 보여드리죠. 일이 너무 힘들어서 상양혼 바라는 내 자신이 한심해. 박봉 디자이너로 일하는데 늦은 밤 11시까지 일해도 월급 200 받는 내 인생이 철양하고 한심해. 이직을 준비하고 토익을 공부하고 외국계로 면접을 많이 보러 다녀도 내 능력이 별로인가 자꾸 떨어지네. 자신감은 떨어지고 자존감은 바닥을 기는데. 아무 생각 없는 내 친구 한남 하나 잘 만나서 매일 오마카세의 호캉스 즐기며 살아가고 있네. 일하다 너무 힘들어서 인스타 잠깐 켰는데 친구가 새해 선물이랍시고 샤넬백 선물 받았다 자랑하는 거 봤어. 나는 뭐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이제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분명 fm리스트들이 말하는 대로 커리어 쌓고 갓생 사는 건 나인데. 행복한 건 한남 하나 잘 만나서 오마카세 호캉스 허버허버하는 친구인 것 같아서 눈물이 나와. 나도 다 때려치우고 상양혼하고 싶다. 라는 우리 여성의 발언을 보시죠. 어라 뭔가 이상하죠? 아까는 분명 상양혼을 하기 싫다고 말하던 우리 여성들께서는. 나도 가끔 취집 마려울 때가 많다. 사실 다들 한 번씩 그런 생각하고 있어 그냥 다 포기하고 남자 잘 만나서 인생 편하게 살고 싶다. 맞아 맞아 다들 생각하는 이야기인 게 날 구원해줄 백마탄 왕자님 어디 없을까? 나도 오래 서른인데 가끔씩 돈 많고 멍청한 한남이 나 먹여 살리는 상상하곤에 편할 것 같아서. 진심 돈이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 멍청해서 매일 돈 퍼주고 집에서 잠도 못 잘 정도로 바빠서 절대 집에 안 들어오는 남자 만나고 싶어. 그냥 돈 뽑는 atm 같은 한남 어디 없나. 라는 그녀들의 이런 바람들이 보이시나요?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결국 그녀들은 결혼을 통해서 도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백마탄 왕자님이 구해주길 바란다는 저 부분은 정말 박수가 절로 나올 정도로 많은 여성들의 희망사항이죠. 결국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를 먹으면 결혼하고 싶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결혼하고 싶어진 여성은 과거 여성시대 매갈축방 워마드 덕후 하던 걸 철저하게 숨기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인청 여러분 앞에서 연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돈 뽑아주는 atm 생겨서 좋네 라는 말이나 하겠죠.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유일하게 선택 가능한 가족이 아내입니다. 아들딸 어머니 아버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아내는 선택이 가능하죠. 부디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앞에서는 상양혼은 노예나 다름없다 말하지만 뒤에서는 누구보다 상양혼 하고 싶어하는 그녀들.